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동해안으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터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있는 11km나 되는 긴 터널입니다. 여기는 낙산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캠핑할 곳은 낙산사앞에 있는 해변입니다. 여기 마을들이 있네요. 여기 봤더니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아직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땅도 지금 다 말라 있습니다. 여기가 낙산사앞 동해안 바닷가입니다. 오늘은 파도도 아주 잔잔하네요. 일단 도착했습니다. 지금 텐트 치고 먹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삼겹살 구이 합니다. 거기다 뭐든지 다 양파를 넣는 이유가 그래? 그러면 미원, 미원 맛을 천연의 미원 맛을 해보십시오. 호박잎입니다. 호박잎 썰어갖고 왔네요. 뭐라고 그랬는데? 호박잎에서 저번에 가서는 다세비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어저께 새벽이 늦을 것 같아서 요거 우동 사먹고 왔어요. 진수성찬 오늘 아침 해돋이를 보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 시간이 5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많이 끼어갖고 해돋이는 볼 수가 없네요. 낙산사앞에 있는 작은 항구입니다. 여기가 방파제가 있습니다만 저 방파제 뒤로 쭉 보이는 곳이 낙산해수욕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낙산사 바로 앞에 저쪽 뒤에 보이는게 낙산비치호텔이고 저쪽에 우측에 보이는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측에 작은 부처님 보이시죠? 여기가 낙산사입니다. 동양파도 소리는 들어봐도 틀립니다. 오늘 아침에 캠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차가 한 10여대 정도 들어와서 캠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커피 세트입니다. 김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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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만둠 고개 양파 swiss 안녕 是這樣 감탄을 먹어라 오리 백석 아니 형은 감탄사라 하지마 우리가 감탄사 할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잘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청양고추 오리 맛있겠다 이거 오리 다리야? 응 날개야 다리야? 다리인지 날갠지 뭐 하여튼 오리는 날개고 다리고 다 맛있어 오징어 이 조그만한 오징어 한 마리에 많은 씩 한답니다 오징어가 금값입니다 너무 비싸네 대포항에 와서 봉여 안에 명물 오징어 한 사람 먹습니다 봉여 바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합니다 이렇게 커피 한잔 합니다 시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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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시커메 와 낚시 볶으면 밥까지 볶으면 먹습니다 아 이거 말리고 있는데 있을 거 같다 예 내가 있다면 받고 자고 ning 이들 먹었죠? 이제 아침 되니까 전부 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침에 해장라면입니다 해장라면 낙상사 주차장 아래에서 이렇게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